환영합니다 손님 저는 이곳의 관장이자 사서인 엔젤라입니다 흥미롭네 분명 이곳의 관장은 기계라고 들었는데 완전히 기계인 것도 아닌가 다짜고짜 기계니 인간이니 상당히 거슬리네 도시의 별인 이곳 주인은 언더보스인 나보다도 높은 계급 예의는 지켜야 하지 않겠나 카트리엘 무례를 범했네요 대가를 치르겠습니다 데니스 내 혀를 잘라줘 카트리엘이 실수는 해도 반성이 빨라 좋지 이것으로 저희의 무례를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녀석 말대로 죄다 또라이네 부디 너희가 원하는 책을 찾을 수 있길 바랄게 다같이